자 먼저 뛰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발끝의 힘과 발목의 탄력을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고무공의 이미지를 생각해보세요 가볍게 통통통통 땅에 닿이자마자 튀어오르고 튀어오르고 튀어오르죠 내 몸이 고무공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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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통통통 뛰면 연습 상체의 움직임에 따라 하체가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땅에 다이자마자 통통통통 뛰어주시면 줄넘기의 기본 디띠기가 됩니다 자 줄을 돌릴겁니다 줄을 돌릴 때는 내 발 앞에 줄이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게 자 요렇게 줄을 넘기면 호를 그리게 되죠 그려진 호가 내 발끝 앞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시고 이 호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내 발 앞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했던 팀티기랑 줄 돌리기를 동시에 할 겁니다 다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걸리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그래도 잘 안되시는 분들은 더